지민이 생일이야? 지민이 아버지는 꽃을 보내셨어요, 꽃을 보내셨어요. 꽃을 보내셨어요. 간다. 꽃 같은 지민이에게. 간다.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.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.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. 진영이구나, 진영이. 진영이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석신이 형이 준다. 한 번 안아줘라. 한 번 안아줘라. 지민아, 이거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. 아버지가 꽃다발을 보내셨어요. 봐봐, 이거 봐봐. 아들아,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. 야, 나 진짜 이거 받으면 울 것 같아, 진짜로. 야, 우리 앞 축하한다. 진영아, 빨리 먹으러. 진영아, 빨리 먹으러. 진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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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아, 진영아. 사랑하셨습니다. 정말 생일 축하한다. 형이 생일 선물 미리 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. 아무튼 생일 축하한다. 사랑한다. 사랑한다. 좋아요, 좋아요. 나 야배추 내 집 프로콜리 있는 거야, 지금. 아이고, 야. 사람들이 못 들을 척 했으면 그냥 넘겨줘. 계속 가고 있어. 아까부터 프로콜리 같다고, 이거를. 동춘인 줄 알지. 형, 동춘인 줄 알지. 형, 동춘인 줄 알지. 형, 동춘인 줄 알지. 형, 동춘인 줄 알지, 왜? 그래, 아들아. 진짜 도춘인 거야. 지금 어디야, 서강현이. 이제 생일입니다. 아... 이런 상황에서. 작년 피타핀 때 생일이었는데, 지금. 아, 그러네. 형, 하얀씨가 아주 좋은데 참고 있었어. 벌써 1년 됐어.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끝내는 거였어요. 이거 때문이었어요? 그렇지. 아직 생일은 안 되지 마. 지금 몇 시간 후면 생일이지. 아, 지금 생일이요. 저를 위해서 일하고 재료를 해 준 매니저 형과 스태프분들과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사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, 그리고 아버지한테 편지 한 번만. 영상 좀... 아버지!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어, 진짜? 진짜, 진짜. 진짜. 야, 나도 못 봤어.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항상 이렇게. 아니, 아니. 진짜. 아, 진짜. 빨리. 이게 진짜. 되게 답장 선물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오케이,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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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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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